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색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 그렇지 나의 목자이시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으세요? 아마 10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10편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10편 23편일 것입니다 정말 복가적인 이 분위기도 하고 너무 구구절절이 아름다운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10편 23편이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송하고 좋아하는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이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른 번역본 보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글이 10편 23편 1절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꿈꾸는 사실은 말씀이죠 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얻고 갖고 있는 그 만족감의 삶 이 삶 다 꿈꾸고 바라는 삶이 물론이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다가 얘기를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뭘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대사로니과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풀어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또 우리가 입에 고백의 감사가 늘 터져나오는 삶이 주님과 함께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다이씨 고백한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양자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주님은 그렇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걸 경험을 잘 못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내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나의 삶은 풍성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바람으로만 끝나야 되는 말씀인지 지식적인 것을 알고 끝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관점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 만족함의 조건은 뭐고 부족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완벽한 만족함 풍성함 기쁨 감사의 조건들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필요 조건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10편, 23편의 고백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미친 고백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 내가 만족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요 안 되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10편, 23편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 다윗의 형편을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에 고백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름은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벌인 그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겠을까요 그 여건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고난의 시간 그래서 10편, 23편이 언제 이것이 애송되었을까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이 10편, 23편이 읽혀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당시 상황의 10편, 23편이 그 사람들을 위한 10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이 고백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현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이 어려움 사실은요 사자나 이리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가장 큰 힘든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인심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압살롬에게는 옮겨갑니다 배반이죠 배반 오른팔로 여겼던 신하 요압도 제사장 아히도벨도 그렇게 가까웠던 충신이었는데 도망가, 배신합니다 주변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하는 이때예요 이 다윗이 입시편을 썼을 때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도 쫓겨납니다 궁중에서도 살았던 이 다윗이 쫓겨나요 도망가야 됩니다 맨몸으로 그냥 야반도주하듯이 그것을 뛰쳐나왔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집도 잃어버린 거예요 갈 곳이나 아름은 좋은데 갈 곳도 몰라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내가 살지 생명을 보존할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도망가다가도요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시무이라는 백성이 다윗을 조주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정말 가장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다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총체적인 위상황 소망이 없음 절망이라고 외쳐야 할 때 있죠 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해야 할 그 시점에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다인만 경험하는 상황인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들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야 될 곳들을 모르고 있던 집도 떠나야 하고 주변의 인심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닐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또 겪고 나면 주변의 시선도 또 겪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도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다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없어도 다 나를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 이뤘서도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족함에 풍성함에 감사의 조건의 기준이 달라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은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면요 내가 기뻐할 조건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 기준이 달라요 좋으면 행복하고 좋지 않으면 불행하고 잘되면 행복하고 안되면 불행하고 이건가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렇게 뜻하신 말을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요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풀도 없는 곳이에요 원래 척박한 곳이에요 원래 양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광야에서의 삶은요 양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광야를 살아갈 때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옆에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괜찮아요 먹을 물이 먹을 풀이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왜? 목자가 있는 게 분명하면 그 목자가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없었던 곳인데 지금 먹고 있다? 그것은 목자가 이끌어주고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절대 양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해 보이고요 풍성해 보이고 풀밭에 둥그는 것 같고 정말 목을 풍성하더라도요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낯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양이 혼자 있는 거예요 양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풀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리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끝장난 거예요 환자면 죽는 존재가 양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의 시력이 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해요? 양의 시력은요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양은 1미도 내지 2미도 정도 못 본대요 앞을 그러니까 본질상으로다가 멀리 못 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존재가 원래 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어디가 풀밭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모르는 존재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지못대로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리가 와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리가 왔다 갔다 해도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양도 많다 이리가 와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속옵습니다 이게 양의 본성이에요 양은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양 보면 이게 털이 북수북수라 하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쇳다리예요 그래서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존재인 거예요 양이 이리가 공격해와도요 도망 못 갑니다 이리는 롱다리 양은 쇳다리 누가 이기했어요 금방 잡히는 거예요 공격하기도 못합니다 방어 기제도 없어요 이것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은 본성상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절대로 혼자 있으면 죽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슨 영혼을 고백하는 게 요하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는 어디로 가 될지 몰라 괜찮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예요 목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뭐 하는 게 목자입니까? 목자의 소명은 단 하나예요 양 살리는 일이에요 양 살리는 일 양과 함께 양을 이끌어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광야 길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 정말 저기 풀밭이 있으면 이 양들을 끌고 가요 풀밭까지 그럼 양들은 도대체 풀밭이 어디야 불평하고 불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의 사명은 그 길까지 인도해 주고 또 다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고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죠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 10장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다육과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혼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잖아 기도할 때는 내려오신 것 같고 찬양할 때는 내려오신 것 같고 교회 올 때는 온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혼자야 주님 없이 주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계속해서 유혹해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인마 누에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는요 양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목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숨까지 내놓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게 복자가 있다는 걸 진짜 아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나의 복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양들의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상처들이 상처 상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처면 왜 주님 나를 이 길로 이끌어주셨습니까? 왜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나를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왜 이 고난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주었습니까?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일까요?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대모를 모반을 벌렸어요 다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반란을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나고 내 집을 다 뺏고 내 거처를 잃어버리는 이 상황까지 주님 만들어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내가 이 적박한 이 막막한 상황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허락은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각기 제 길로 각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그 잘못한 결과와 대가를 자꾸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때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결과는 다 주님 책임으로 돌려놓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관야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교구가 내가 제 길로 갈 때입니다 목자를 보지 않고 그냥 따라갈 경우에 또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고백하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로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압살렘 배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내 잘못이 내가 그 아들에게 했던 일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들을 국민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살아간 것이 다윗의 인생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사실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목자시고 나의 삶과 함께 계신데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그분이 계신 거는 적어도 믿긴 하시나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횟수는 삶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선한복자교에서 초창기에 예수동행일기 그때는 영성일기였어요 그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었는데요 그 자료를 딱 보고 나서 제가 너무 슬망이 되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고상한 영적 훈련인 줄 알았더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요 질문이 막 나와요 이거를 점검해 보면서 하루 동안 점검해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했는지 말씀 주신 말씀은 뭔지 감사의 조건은 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이런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아침에 일할 때 주님과 생각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사람 만날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쭉 읽으면서 당연한 걸 못 풀어봐 당연한 걸 내가 일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덮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래도 파송교에서 그거를 또 하고 있다는데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한 번은 해봐야지 제가 딱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체크리스트 거기에 가이드 쓰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식사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날 무슬렘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학생도 만나고 조수님들 만나고 길거리 노숙자들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날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녁때는 가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까지 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날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점검해봤어요 저는 그때 숨 쉬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학교까지 가는 길을 생각해보니까 주님 생각했나 생각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교수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 주님 생각했나 안 났어요 생각했나 아니요 음식을 나눠줄 때 아니요 그래도 예배 때는 주님 생각났겠지 생각을 했어요 예배 때 주님 생각은 안 났나 딱 찬양할 때 찬양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불렀는데요 예수님 생각은 안 났어요 아니요 말씀 들을 땐 예수님 생각은 안 났나 말씀 들을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은혜는 됐지만 주님을 생각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요 기도할 때는 어땠나 기도할 때 보니까 그때는 주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는 주님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주님에게 나갔으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고 바라보고 나간 그 순간 아 이때는 정말 주님 생각했지 딱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날 따져보니까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게 채 5분도 채 안되더라 긴 시간을 줘봐야 10분이었어요 그럼 제가 명색이 성교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무슬렘 땅인 이슬람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거기서 죽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요 그날 돌아보니까 주님을 하루가 주님을 하루 가운데서 단 5분 정도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단 5분 정도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다 뭐예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 주님의 일인데 어떻게 주님 생각만 안 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내일 잘해봐야지 하고 내일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좀 주님 앞에 딱 붙어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 보내온 가이드 쓰기를 가지고 함께 체크를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한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날도 동일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날 채풀도 그날 없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5분 있었던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날 하루를 다 점검해봤는데 오지분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도 못하고 지금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네요 주님하고 함께 살려고 왔는데 이거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절망하면서 그때 같이 보내줬던 자료를 하나 뒤져봤는데요 거기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그 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성봉 목사님의 스토리 그분이 늘 오른손을 꽉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쥐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려도 하시고 오른손을 쥐고 신방도 하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물었어요 주님 목사님 왜 그렇게 꼭 손을 쥐고 다니십니까 어디 아프시나요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예수님 손붙들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이렇게 해보자 한번 의지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도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자기도 스스로가 해본 것이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보자 계속 주님을 의식해보자 하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저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왼손을 내밀었어요 왼손을 내미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주님께서 거기에 하루 중에 함께 계신 걸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예수님 함께 가시죠 가는데요 꽃도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예수님 꽃도 참 아름답게 폈네요 날씨도 너무 좋네요 예수님 너무 날씨도 좋네요 사람들이 길을 객시 나갈 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우 사람들 참 많이 나왔네요 어떤 사람은 나무댁이라든지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아침부터 왜 저 나무댁이라든지 들고 나올까요? 제가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동네 개가 많아서 개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날 그렇게 손 붙들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계신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본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손을 놓고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날은 물었어요 주님께서 손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러고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평상시 하는 대로 해라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똑같은 인사였어요 들어갔던 똑같은 아내 똑같은 두 아들 또 함께 사는 자매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가지고 늘 아이들 깨울 때 막 빨리 일어나 이렇게 깨우다가 제가 물었어요 손 붙들고 주님 어떻게 깨울까요? 살살 해라 살살 깨우고 그날 하루가야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여 손교사였지만은요 그토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도 외치고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외쳤는데도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갈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까? 손한 목적에 와보니까요 그 훈련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시다 그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채널 훈련 받았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시작합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는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며 나갈 때 일어날 때 기분이 달라요 마음 상태가 달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러고 일어났는데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삶이 너무 걸어와서 젠장! 그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 뜨면 젠장! 이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게 이상한 것은 그 순간에 설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생각나니까 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구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만나면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하고 만나면요 그럼 만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삼자 대면이 되잖아요 그 사람과 당사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이 돼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주문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게 왜 달라질까? 마음이?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양이 목자를 향해서 이름 부르는 거는요 그 부르는 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그 대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박우영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박우영 목사님 여기 계신데 목사님도 저를 쳐다보고 저도 목사님을 향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름 부르는 게 능력이에요 보니까요 내 생각 안에 그렇게 많은 복잡다산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아이디어 내 생각과 모든 인생에 고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진다니까요 이 생각이 눈이 안 떠져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눈이 안 떠져요 언제 띄워집니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요 이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부르는 대상을 향하게 돼 있고 생각과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와 오늘 꽃도 너무 예쁘게 피고 여기 꽃들도 이렇게 많고 예수님 너무 좋네요 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는 한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면 달라져요 그 상황과 여건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말로 말하게 되고 주님의 행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요 그냥 동행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감사와 신밀한 교제와 부족함이 없음과 풍성한 그 은혜를 그 주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에녹 프로젝트를 아까 처음에 소두에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동행일기를 쓰자고 그러고 점검해 보자고 그러고 왜 이런 프로젝트까지 함께 하면서 그렇게 권변하는 줄 아세요? 잘 안 돼요 원체 안 동행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동행 습관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요 하나씩 확 바뀌지 않아요 같이 해나가면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그게 같이 살 길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해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릴 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양대인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란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나가는 곳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신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에 감사합니다 주의 놀란 내 과목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가 서서 영광과 존재 능력과 위의 생기여 영광과 존재 능력과 위의 생기여 놀라운 사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가 서서 영광과 존재 능력과 위의 생기여 놀라운 사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가 서서 영광과 위의 생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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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주님 한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오하는 나가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려고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 저희가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눈이 닫혀있습니다 생각의 눈도 닫혀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닫혀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서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풍성한 삶 아버지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하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여 감사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예배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와 동행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 주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주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경고케 하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께 준비한 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자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기고 평생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라 처음 다이다 아멘 아멘 아멘